정부가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과 규모를 발표합니다.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 선도지구는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노후 계획 도시가 특별 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,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. 정부는 선도지구 기준 규모가 정해지면 추후 신청과 평가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